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철승입니다. 한 건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식 졸속추진이 교육참사 시즌2의 근본 원인입니다. 충분한 검토나 논의, 조율 없이 무작정 내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 방식이 사회적 혼란을 초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이어 수능 난이도 발언에 따른 교육참사 시즌2의 파장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의 숙의 및 조정 기능이 마비된 윤석열식 졸속추진이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주변에 국민의 쓴소리를 전하는 사람은 없고 입시 전문가라며 칭송하는 아첨꾼만 득실됩니다. 심지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뻔뻔한 작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하고 급하게 밀어붙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그 책임을 왜 야당에 떠넘깁니까? 국정운영은 수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사회적 논의나 부처 간 조율을 하기는 했습니까? 교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합니다. 입시 정책을 즉흥적으로 바꾸라고 해놓고 그 책임을 이곳저곳에 떠넘길 국리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파렴치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습책을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흥적 국정운영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십시오. 이사희입니다. 이사희입니다.